안데스 산맥을 따라 길게 뻗은 나라 칠레 한국에서 무려 18,000km나 떨어진 참 멀고도 먼 땅입니다 여러분은 칠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달콤 쌉싸름한 와인이 생각난다구요? 그렇다면 칠레 젊은이들은 한국 가면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아마 이렇게 답할겁니다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케이팝이 뭐길래 지구 반대편의 젊은이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의문과 함께 칠레에서의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어쩐지 엄숙할 것 같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이런 풍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일인가 했더니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케이팝 콘테스트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때는 그런거는 다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3분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했고, 여기가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칠레는 약 200개의 케이팝 팬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칠레는 약 200개의 케이팝 팬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오래 기다렸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대사관 앞마당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말 알아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오빠 오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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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맣 오늘 와주이시나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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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올해로 네번째라는 케이팝 콘테스트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어디지? 수고하셨는데 어때요? 한국대사관 직원까지 덩달아 인기 폭발 지켜보는 이조차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상사관님 네 인파가 어마어마해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금 몇 명 정도나 모여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 아침 하나 9시부터 지금 오기 시작했거든요 애들이요 근데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들이 많이 성원해줘서 저희도 깜짝 놀리고 있는데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춤인데요 케이팝 콘테스트는 한국 가수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커버 그룹들의 경연 대회입니다 이 남학생들은 한국 댄스그룹 2PM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입장권은 한 사람당 한 장의 원칙 그런데 이 여학생들은 줄도 서지 않고 표를 다섯 장이나 받아갑니다 어디서 하세요? 이만큼! 나중에 그룹의 노래의 노래입니다 노래 솜씨가 제법인데요 감사합니다 히트업이 어디가 좋아서 노래를 직접 들려주는 노래예요? 히트업은 매우 좋아요 저희는 매우 좋아서 그룹의 음악을 섞어 그룹의 노래 그리고 그룹의 노래 그룹의 음악을 맞춰서 그룹의 노래는 그룹이 그룹의 노래 이제는 모두 받아서 가요? 네 며칠 안 남았는데 연습해야 되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어요 내일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과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산티아고 파트로나토는 일명 한인거리로 불립니다 우리의 동대문시장처럼 의류상점이 밀집한 지역 이곳 상가의 80%를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온 지 수십 년이 된 한인들도 요즘 들어 한류를 체감합니다 나는 이제 태극기를 그냥 이쁘라고 걸어놨거든요 여기다가 네 근데 케이팝 이후로 이 태극기가 잘 팔리는 거 있지 희한하게 희한하게 얘네들이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 네 근데 꼭 태극기를 사가더라고 아 칠레사람들이 태극기 학생들 이제 그런 애들이지 이제 젊은 사람은 젊은 애들이지 학생들 이상하다 태극기가 왜 잘 팔리나 했더니 맞아 그 케이팝 이후로 태극기를 사가더라고 한국 관련 상품을 파는 한 가게 이곳 손님들 대부분이 칠레 사람들인데요 케이팝 인기 덕에 사장님 장사 재미도 쏠쏠하시다는군요 오래되셨어요? 칠레 오신지? 여기 한 2년 정도 됐죠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왜냐면 저희는 아르헨티나에서 23년 정도 살다가 일로 다시 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별 그건 없고요 이 나라 애들이 워낙에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 티셔츠를 사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도 찾아올 정도라는데요 사장님을 도와주는 점원 역시 열혈 케이팝 마니아입니다 어스라엘의 두 친구가 가까워요 네 여기에서는 하루에도 이 나라 라디오 방송에서 기회 속에서 슈퍼주니어 노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사람들 인기가 많을 정도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젊은 아이돌 그룹이 거기 선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국하는 거죠 진짜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케이팝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틀 후에 있을 케이팝 콘테스트를 앞두고 곳곳에서 연습이 한창인데요 노래에 푹 빠진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이틀 후에는 제가 출연한 게 아니라 제 음악을 한 번 계속 말했을 때 제가 가장 흔한 아이돌 그룹이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 공부했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제가 가장 흔한의 필수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을 인정하여 이를 통해 그가 제 파션에 한국의 아이돌 K-POP이 퍼진 것은 유튜브, SNS 등 인터넷 영향이 큽니다. 이들에게 K-POP 리듬은 너무나 흥겹고 가수들의 춤과 외모는 따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죠. K-POP이 퍼진 것은 이 그룹이 가장 유명한 그룹입니다. 끝없는 연습을 통해 스타가 된 자신들의 우상이 그라했듯 이들의 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대사관에 직선한 친구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청소. 이 구청소에서 대학생인 새 친구는 주로 집에 모여서 노래 연습을 한다는데요. 런어웨이라는 팀 이름을 가진 이들은 올해가 벌써 세 번째 대회 참가라고 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그동안 수백 번도 더 불렀을 노래 가족들의 응원과 관심도 뜨겁습니다 사랑이 더 무해 나는 여자이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데 매일 더 좋습니다 매일 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멜라와 친구들에게 케이팝은 좋아하는 노래,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5년 전 한국 가수 동방신기 팬클럽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케이팝이 세 사람을 맺어준 것이죠. 책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읽을 줄 알아요? 네. 한 번 읽어보실까요? 저녁, 너희들이 하나, 둘, 교체는 불빛을 따라서 너에게 가고 있어요. 한국 케이팝이 왜 좋아요? 한국말로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왜? 왜 좋아요? 아? 신여성 때문에? 네. 서툰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화음을 맞추며 함께 노래하는 지금이 새 친구에겐 다 없이 소중한 순간입니다. 음악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 발음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통해 우리의 꿈을 맞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맞춘다. 그리고 우리는 이노만이 이노만을 계속될 줄 알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후 빠뚜라또 거리에는 개성만점의 젊은이들이 넘쳐놉니다 김밥 노랗게 머리를 물들인 이 친구 잡채 베리 굿 그런데 누굴 많이 닮지 않았나요? 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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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슈퍼주니어 좋아해요? 슈퍼주니어 좋아해요 슈퍼주니어 좋아해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좋아해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알고보니 세바스찬은 칠레 신동으로 이곳에선 꽤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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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맛있다 맛있다 우리 K-pop의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에서 한국의 문화가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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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아주 맛있어 맛있다 한국 노래에 한국 음식까지 척척 이곳 사장님과도 잘 아는 모양입니다 어머니, 아세요? 알지? 몇 년을 알고 계세요? 몇 년을 알고 계세요? 12년에 왔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많이 알리네요 내가 한국 음식을 많이 알리네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K-pop을 좋아하다 보니까 춤추고 한국 거라면 무조건 좋아해요 너무 좋고 적어도 이곳에서 한국과 칠레는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 대회 참가팀에 연습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손님이 온 것도 모른 채 춤에 푹 빠졌는데요 어제 대사관에서 덤블링 동영상을 자랑하던 바로 그 남학생이 속한 팀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그룹은 그룹이 그룹이 2PM 우리의 그룹은 그룹이 2PM 이 상황은 2PM에 도착합니다. 2PM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것입니다. 누군가는 K-POP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도 합니다. 항상 economic antic 감독님 guerrera 어린 시절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나 우상의 자신을 알아봐 주길 꿈꾸곤 합니다. 그 대상이 멀리치고 반대편에 있다면 가까이가 닿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세바스찬을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연습을 마치고 이제야 집으로 왔는데요. 세바스찬의 방은 온통 한국에 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바스찬이 보물처럼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조금은 외롭게 자란 세바스찬. 그런 세바스찬에게 K-POP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용기를 주는 친구였습니다. 슈퍼주니어 덕분에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는 유명인사도 됐고요. 종종ман인 사례하고 갈게요. 공감은 아름다운 신용품을 하면서 빈번에 신문하고 대해서도 한국에 온 떡볶이 재료로 주문합니다. 항상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 한국 상점에서 사온 떡볶이 재료로 세바스찬이 솜씨를 발휘합니다. 세바스찬은 한국의 모든 문화가 궁금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법 그럴 듯한 세바스찬표 떡볶이 친구들에겐 이미 익숙한 맛이라는데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느라 늘 바쁜 어머니도 오늘 밤은 식탁에 함께 했습니다 이 일행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일회에 대해 시간대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회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회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회에 대해 얘기해요 나는 나라가 입력이 나이니 이런 밤엔 역시 와인보다는 막걸리가 제격인 법이죠 드디어 대회가 있는 아침입니다 참가자들이 속속 대회장으로 모여듭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념사진부터 찍는데요 짐이 많은 걸 보면 멀리서 온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지방 지방 어디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서 오셨어요?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12시 가시면 언제 출발해서 오신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아... 12시 12시 30분 12시 12시 오늘 대회에는 수도 산티아고는 물론 칠레 전역에서 온 30개 팀이 참가합니다 화려하고 예쁘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만들어서... 런어웨이 팀도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때요? 대회장소에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수기 떨려요? 네 어제 좋은 꿈 좀 꿨어요 좋은 꿈 좀 꿨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K-POP 월드 페스티벌 지역 예선을 겸하고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한국에도 갈 수 있는 기회 그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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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장 바깥의 열기도 대단합니다 오전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공연하기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일찍 왔어요 저희는 K-POP을 판매하는 겁니다 좋은 아침에 보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일을 살 수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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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분장실에선 데몬이 한껏 멋을 내고 있군요 화장에 의상까지 제대로 갖춰 입으니 이거 몰라보겠습니다. 오후 1시, 관람객들이 입장을 시작합니다. K-POP 팬들의 관심과 열기를 담긴 1300석의 극장이 비좁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재능을 마음껏 뽐낸 시간입니다. 세바스찬의 얼굴에 긴장이 비치는데요. 그의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블루보이즈가 멋진 춤을 선보입니다. 진짜 슈퍼주니어의 인기가 부럽지 않은데요. 표정을 보니 무대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번엔ceğ이 서 Ric 너무 큰일 났습니다. Number 3. Emotionado que nos resultou como nosotros queríamos entregamos todo en el escenario. Tambien estamos agradecidos de la gente. Estaba muy euforica y estábamos todo entregarmos todo en el escenario. Estábamos muy cansado. 그런데 어딜 가나 했더니 엉뚱하게도 다 같이 떡볶이를 먹습니다. 어젯밤 세바스찬이 만든 바로 그 떡볶이인데요 정말 못 말리는 청년들입니다 이제 대문의 차례입니다 무릎 빗개에 찢고 발목을 다쳐가며 싸운 실력을 오늘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렇게 벅찬 무대가 끝났습니다 resser 지금까지 준비하실이 재미있게 선발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라고 Nasıl 지나도 잘 어울리라고? 응 잘 어울리라고 기재만한 지 말아 내가 마음이 너무 무릎 너가 정해야지 자정해서 기간이 좋은데 이 장면이 가장 좋은데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 여러분의 보도 다른 modes 누군가 그래서 화이팅, 행복해. 감사합니다. 네, 이건 내 꿈입니다. 너무 행복해. 이 꿈이 마음에 들어요. 혹시라도 가사를 잊을까? 아까부터 안절부절입니다. 아, 화이팅! 두근두근!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나의 딱한 노는 그 이 여희들은 날아져 한 그대로 되어 나 사랑받고 사는 게 극장 안으로 그녀들의 화음이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사랑이 정글해 파멜라 아버지의 눈가도 젖었습니다. 다들 쉴 수 없이 잘 마쳤습니다. 너무 재밌어! 잘했는데 왜 웃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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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때때로 어색한 몸짓도 있지만 무대마다엔 오랜 노력의 흔적이 배어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30개 팀에 최선을 다한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급히 자리를 옮깁니다 다들 만만치 않은 실력, 우승팀을 가려내기가 여간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어서 장교를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저는 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창의적으로 추는지도 저희가 좀 많이 무덤고 이번에 좀 넘겼고요 노래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한국 공어를 잘 이해를 하고 소화해서 부르느냐 이 점이 진점돼서 심사를 했어요 춤, 노래 각각 세 팀씩 입상자가 호명됩니다 대모님 뽑혔군요 런어웨이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블루보이즈는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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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지금 완전히 이뤄지요 이제 끝을 끝내고 그리고 끝을 끝내고 이 결과는 다시 알아보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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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웃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춤 부문의 우승팀을 발표하는 순간 Q. K-pop 2012의 첫 장점에 오신 K-pop 2012의 Q-pop 2012의 첫 장점입니다. Q. K-pop 2012의 첫 장점입니다. Q. K-pop 2012의 첫 장점입니다. 네, 대문이 우승을 했군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나요? 온통 울음바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부문 우승자를 발표할 순서입니다. 런어웨이는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2위에 뽑혔습니다. 역시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이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눠야겠죠. 카린아 1등 우승에서 아쉽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기쁨은 더 큰 프레임입니다. 우리 그룹, 그룹의 노래, 그룹의 친구들. 우리 그룹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룹의 시작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이날만큼은 모두 K-POP 스타였습니다. 팬들과 함께한 세바스찬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두 뜨겁게 경쟁했지만, 그 경쟁은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칠레를 떠나기 전, 우리 그룹의 시작입니다. 우승팀 데몬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네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승. 아직도 기분은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아찔하고 긴장했던 무대 부모님도 감격스럽습니다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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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습니다 정말 행복해 그리고 너희도 잘생겼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네, 네, 네 네, 네 정말 행복해 K-pop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도 알게 된 젊은이들. 우리가 자신이 선택하고 정상적인 소리에 따라서 당신만 stronghold으로 지속해 것 같arial 은행에 대한 것을 꾸준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젊은이들. 이것이 남은 글자였죠. 이것이 남은 글자였죠. 여하 fue 이벌이 마지막 루마다. 이것이 동그라던가.. 그렇군요. 그것이 지속된 수있는 때에는 우리는 호도와 Fighting United, 한국듭만의 지속된 자료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 오는 가게되던가. 일본에 따라서 다른 곳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로 학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사진을 보내주고 소식을 나누고 그는 칠레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큰 꿈을 키워가려 합니다 DON'T STOP CAN'T STOP DEMON! 감사합니다! 한국인! 사랑해!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 하세요. 지구 반대편의 젊은이들을 이해하기에 3일은 어쩌면 너무 짧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들에게 K-POP은 꿈과 열정의 다른 이름이란 걸 말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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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